안녕하세요.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. 브론코입니다. 브론코. 브론코 색깔이 2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 있어요.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레드. 이거는 딱 열어보면 디테일이 진짜 디테일이 뒷모습이 아이 아이 만질 수가 없고 아예 볼 수가 없는 아예 좋죠. 아주 아주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. 윈치를 서비스 드리는 게 있는데요. 다 열어버리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살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TRS4입니다. 시원하게 펜이 들어왔는데요. 자 우리 회원님께서 펜 요구하실 때 어디다 건지 모르시니까 알려드릴게요. 싹싹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신기 선에서 두 개 빼고 하나 둘 세 개 빼면 쏙 빠져요. 그리고 남는 거 하나 선이 남거든요. 여기 남는 선 맨 마지막에 1채널이 남아요. 얘는 서버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. 서버 남는 선에다가 검은색 바깥쪽으로 그래가지고 색깔 보세요. 검은색 검은색 아니면 흰색 흰색 색깔을 맞춰서 꽂으면은 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버. 자 그 다음에 천천히 갈 수 있죠. 자 밑에는 빠르니까 위에 가면 천천히 갈 수 있어요. 천천히. 천천히. 야우 라크라니. 천천히. 두 번 브레이크. 한 번 하면 후진. 야 이렇게.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 잘 되는 제품입니다. 야 너무 좋죠. 자 남자는 레드 색상인데 이거는 약간 와인 색상인데요. 아 좋습니다. 자 출막인데요. 여러분 다 뜯어버리면 일이 커지고 뒷모습만 살짝 보시고. 항상 여러분들 뒷모습이 중요하잖아요. 뒷모습 살짝 보시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모터뷰저기 서버가 충전이 다 되어있고요. 자 배터리는. 배터리만 살짝 보여드릴까요? 배터리는. 자 무엇일까요? 배터리는. 자 배터리는. 배터리는. 해커 배터리 5700mm 배터리. 자 이 정도로. 5700mm 배터리 하시면은. 아 시간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할 수 있고요. 천천히 저속을 하면은 40분도 하고 50분도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할 수 있지만. 아 그리고 삐삐. 이거 삐삐까지 되었습니다. 자 추구할 수 있게끔 준비 되었고요. 여기 보시면 바디 포스트가 없이 바디 안쪽에. 핸드에다 딱 꽂는 방식이기 때문에. 이 안쪽에 이렇게 됐어요. 야 바디 필요 없으니까 진짜 실감이 나죠? 실감나고. 실감나고. 색깔 두 가지 수인데요. 일단 오늘 두 개 들어왔는데요. 레드 색깔 먼저 출구하고. 그 다음에 겨자 색깔. 오렌지 색깔. 이거는 약간 겨자 색깔인데. 노란 색깔. 밝은 노란 색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TRX4입니다. TRX4. 유튜브나 RC랩에서 TRX4 검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출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또 보고 싶은 뒷모습. 오케이. 짜잔.